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민정리의 판편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판례원구 민사 공익사업 폐지와 환매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30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82183 판결입니다. 판례원구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구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를 충청남도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팔았는데 이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충청남도가 이걸 다른 사람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내가 탈 수 있었는데 네 마음대로 처분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졌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는 2001년에 중부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천안시에 부지 매입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피고는 충청남도는 부지 매입이 안 될 경우에는 매입비가 불용처리될 수 있으니까 꼭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2002년 12월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됩니다. 협의취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02년에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샀습니다. 협의취득으로. 그런데 이 피고가 2005년에 이 사건 토지를 택지개발 사업에다가 한다고 해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너 이거 학교 설립하려고 내가 너한테 팔았는데 이거 택지개발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걸로 바꿨으니까 공기사업이 폐지됐고 그러니까 나는 너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되환매 그러니까 다시 되팔 되살 권리가 있었는데 너가 이거를 딴 데다 처분했으니까 그 손해를 나이 달라. 통상 토지는 이제 그 토지가 보통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환매를 하게 되면 팔았던 가격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치색 차이만큼의 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토지를 매입한 걸 했지만 실제로 중부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어떤 사업인정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적인 요원입니다. 공익사업법상 공익사업 폐지시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이 되는데 사업인정이 아예 없었다면 과연 공익사업 폐지라는 요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익사업법상 당의 사업은 협의취득 수용의 목적을 바로 당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되는 것이지 사업인정이나 사업계획이 반드시 나올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이 사안이죠. 사업인정하기 전에 협의취득할 경우에는 재반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대법원이 판단하건대 이거는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맞다. 따라서 이것을 결국 택지개발사업으로 넘겼을 때는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 따라서 이때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이거를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환매권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파악이 환송된 겁니다. 이 공익사업 시에는 토지가 수용이 되는데 해당 사업 폐지 시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상 토지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환매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환매권, 행사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환매를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어떤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위해서 했다. 혹은 교육청을 위해서 이걸 샀다. 또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샀는데 이게 장기간 동안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혹은 아예 이상한 것처럼 주택개발로 해서 팔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원소유자는 이러한 환매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 저는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개인의 내가 국가로부터 한 번 토지를 한 번 판 적이 있다는 사람들은 한 번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땅이 진짜 그 목적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아니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고 만약에 환매권 행사이 있다면 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변호사라면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